이게 뭐지? 어 이게 뭐지?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뭐지? 버그 걸렸는데 또? 아 이게 참 존나 헤리네 아 이게 참 존나 헤리네 男 이대로 커져 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야 이 새끼 꼬이큐 이게 뭐야 진짜 혐오감 장난아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워 이게 뭐야 머리가 박혀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순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지 진짜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회복할 방법이 없나? 이 사태를 좀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죽인다 이 사태를 죽인다 이 사태를 죽인다 이 사태를 죽인다 수습이 안된다 수습이 이거 될 수 있어 팔 수가 없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 이걸 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 개새끼가 방사능을 맞아갖고 맛이 갔어 좀 나 무서워 와아 어디가 와 이거 이거 딜브 어떻게 하는 일이야 기른이 미쳤어 답이 없어 답이 우리 새끼야 싸우자 싸우자 이거 커스텀에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? 모든 메뉴 다 집어 쳐넣으면 어떻게 되지? 내 시간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지? 내 시간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지? 멈춤 하늘에서 염소도 떨어져 여왕이라 지금 아 이게 뭐야 미친놈 야 염소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냐 얘 왜 이렇게 됐어 대체 아니 야 정말 대가리 꼈다고 와 돌아오리겠네 여왕 투구도 발에 걸고 다니잖아 지금 아 진짜 길어졌어 어디 괴수야 이거 기린을 빼봅시다 아 울음소리 진짜 무섭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면 됐어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4장면 아니야 스웨어 야 슈퍼 염소인데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오우우웅 오우웅 오우웅 아 다시 커져야 돼 로봇 갈라면 컨트롤이 안 돼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 커진 상태로 못 나와 이 새끼 더 커질 수 있어 됐다 그 조그맣던 염소가 꺼지라고 와 어 풀업이야 지금 풀업 아 아 헤헿! 턴트홀 안되는데? 루벗 어떻게 먹어? 이거 악마랑 천사랑 쟣스팩만 끼고 해야되나? 그니까 악마땜에 안먹어지는 것 같애 데빌이랑 퀸은 빼야겠어 엔젤 제트팩 엔젤 제트팩 착한 아이가 되었어 컨트롤 안되는데? 저거 어떻게 먹지? 로봇? 요거는 안 돼? 요거는 안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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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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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의 아니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하면 뭐 슬로우 모션에서 뭐해 아 컨테이너 위에만 올라가면 돼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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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거 없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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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안녕. 안녕.